음악 음악 저희 예술당 의사는 국악을 전공한 재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가무학을 전반적으로 통틀어 아울러서 연주하는 연희단체입니다.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공연할 저희 연주곡은 사물판꽃입니다. 이번 사물판꽃에는 개인 놀이, 소고, 번화, 죽방울, 열두발 등 각기의 재능을 한껏 뽐내는 그런 연희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공연을 통하여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께 힘찬 응원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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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ist